안녕하세요. 토단비 엘시강사 김성범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학습할 내용은요. 바로 파트 4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 4 중에서도요. 바로 전반부에서 답이 도출되는 그런 문제 유형을 좀 같이 볼 텐데 대표적으로 주제나 목적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문제점을 묻는 문제 이 부분이 바로 서론 부분, 전반부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파트 4도요. 그 답은 순서대로 제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답이 나온다는 얘기는 세 문제 중에 맨 첫 번째 문제에 자리 잡고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죠.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주제나 목적을 묻는 문제는 주로 첫 번째, 간혹 가다가 이제 두 번째 문제로 자리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이제 순서는 처음이라기보다는 두 번째라든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전체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난이도가 조금 높은 문제 유형이 되겠죠. 자, 지금 왜 화자가 전화를 합니까? 이 파트 4라는 거는 여러분 그 지문들, 종류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 메시지, 그 다음에 공지, 연설, 광고, 방송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지금 왜 전화를 합니까? 라는 것은 바로 전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 전화를 걸어서 메시지를 남기거나 아니면은 이제 여러분이 ARS 메시지를 드는 거 이 두 가지가 되겠는데 보통 이제 전화를 걸어서 메시지 남길 때는 가장 상대방이 클리얼하게 명확하게 알아둘 수 있는 논리의 전개는요. 당연히 인사 및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왜 했는지 전화건 목적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세부적인 내용을 한 다음에 마지막 전화를 끊을 때 부탁이나 당부 이 순서대로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알아듣기가 되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파트 4라는 거는 그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을 할 때 얼마나 클리얼하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전개를 배우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파트 4를 통해서 문제도 푸시지만 또 말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해나가는지도 보시면은 논리의 전개를 이해하시면은 답을 찾을 때도 좀 편리하실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왜 전화를 하는지 목적을 묻는 거예요. 자 알려주는 동사가 여러분 inform a of b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notify라는 동사도 있죠. a에게 b에 대해서 알려준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advise라는 동사도 그 뒤에 전체사 오브랑 쓰면은 a에게 b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알려준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사실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update라는 말도 되게 비슷한 말이 돼요. 근데 update는 이렇게 오브랑 쓰지 않고요. 전체사 온하고 쓰거든요. 그래서 고객에게 이 travel arrangements 이 복수로 쓰면은 뜻이 예약이란 뜻도 있고 준비이란 뜻도 있는데요. 이 travel arrangements라고 하면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행을 어디로 가신다. 이런 일정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영어로 travel arrangements라고 하거든요. 보통 여행사 같은 데서 이렇게 확인시켜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걸 다 영어로 travel arrangements라고 해요.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C번에 ask for 하면 요청하다. 이 단어는 항상 복수로 쓰십니다. details라고 하면은 뜻이 information, 정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이란 뜻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D번에 respond to는 어디어디에 대답을 하는 거죠. 한 단어로는 answer입니다. 이 answer는 뒤에 to를 안 쓰는 타동사죠. 고객 불평, 불만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답의 위치 잘 보십시오. 자, 자기 처음에 이제 인사하고요. 그 다음에 자, 소개하는데 요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this is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from 다음에 자기가 일하는 곳. 요 부분이 정답하고 또 연결이 되거나 힌트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어디어디에 누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일하는지 첫 번째 힌트가 나오잖아요. 여행사겠죠. sunshine travel에서 일하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패턴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this is 이름, 그 다음에 from 근무처 이렇게 나가는 거. this is Daniel Baker from sunshine travel. 그죠? I'm calling to let you know that 자, 이제 나오네요. 알려주려고 전화한, 이게 지금 전화를 목적이 되겠는데 알려준다라는 게 지금 inform이나 바로 업데이트예요. 그쵸, 알려주는 건데요. 지금 뭐를 알려주는 겁니까? I'm calling to let you know that your flight to Venice has been booked for June 16th at night. 9 a.m. 그쵸, 요런 거를 지금 베니스로 가는 거네요. 그죠, 비행이, 비행기가. 예약이 됐는데 6월 16일에서 6월 16일 9시입니다. 아침 9시, 그죠? 요런 거를 영어로 travel arrangement라고 하거든요. 정답이 B가 답이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앞부분에서 나오잖아요. 그쵸? 소개, 인사하고 나서, 인사 소개하고 나서, 전화건 목적. 요렇게 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while은 여러분 반면에, 그러니까 방은 있는데요, 방은 있지만,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시끄러울 겁니다, 이 얘기를 하죠. Especially if you plan on doing some work from your room. 그죠, 방에서 일하시려면. There are several other hotels in the area that are similar in price and quality. 그죠, 이제 남자가 이제 다른 품질이나 가격이 비슷한 다른 호텔들도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소개를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If you'd like, I can send you the details about these options by email so you can make a decision. Please return my call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Okay. Thank you.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아, 이렇게 전화를 건 목적이 앞부분에서 나온다라는 사실. 예,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정답은 B.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을 묻는 경우 자, 문제점은 보통 이제 꼭 뭐 첫 번째 문제로 자리 잡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로 자리를 잡으면 그 문제점이 또 다른 주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점 얘기할 때 보통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유감스럽지만 I'm sorry, 아니면 unfortunately 이런 단어하고 잘 결합해서 나오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언급이 되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장비가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 제품의 손상이 있다. 그 다음에 기록이 올바르지 않다. 그 다음에 물건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도 지금 답의 위치 한번 봅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전화 메시지네요. 저는 Tammy Clark입니다. 이게 동격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주인이네요, 주인. 여기에 Clark Fashions라는 곳의 주인인데 This is Tammy Clark, the owner of Clark Fashions on 4th Avenue. 네. I'm calling because last week I placed an order with your... 자, 여기는 place an order with까지 외우고 두십시오. 이거는 여기, 여기에서 주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with를 써도 되고요. from을 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니네 공장에서 내가 주문을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전화하는데 바로 오십 개의 데님, 이건 천의 종류죠. 청바지 천 같은 건 보통 데님이잖아요. 스컷, 스커트, 치마. 제가 오십 개의 데님 천으로 된 스커트를 내가 주문을 했는데 그 사이즈나 색깔 앞에 인스거든요. 삼십 개는 큰 사이즈고, 이십 개는 작은 사이즈다. 이렇게 총 토탈 오십 개를 주문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I'm calling because last week I placed an order with your factory for 50 denim skirts, 30 in the large size, and 20 in the small size. 자, 근데 지금 이 정도 진행이 되면은 일단은 앞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4번의 문제점은 정확하게 나오질 않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문제가 이렇게 세 개가 있을 텐데 4번의 문제점이 바로 도출이 안 될 때는 5번 문제까지 같이 보시면서 풀어야 됩니다. 4번만 보고 있다가 5번 문제가 날라갈 수도 있거든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처음에 나오지 않을 때는 같이 잡아야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30 in the large size, and 20 in the small size. 그렇죠, 그 다음 Well, the package arrived today, and I was disappointed to see that the large skirts were not sent. 자, 이거죠. 지금 이제 사이즈가 큰 치마가 보내지지 않았네요. 이게 이제 빠졌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정답이 D가 되겠죠. 이렇게 문장을 paraphrasing하는 거. 이게 또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는 문제인데 은근히 어렵습니다. 내용을 알아듣고 다른 말로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신속하게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That the large skirts were not sent. I need to get this problem resolved. 그렇죠, get something pp. 이게 해결하다죠. resolve입니다. 이거는 똑같은 단어가 solve가 있죠. 발음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S 발음이고, 이거는 Z 발음입니다. 해결되게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I need to get this problem resolved as soon as possible. 왜? have a sale 이러면 할인하다거든요. Because we're having our holiday sale next week. 세일하네요, 그렇죠. We've already advertised these discounted items, so I want to be sure to have them in stock. 그렇죠, have a in stock. A를 재고로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들 재고로 반드시 갖고 있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So I want to be sure to have them in stock. 전화 달라고. Please call me back as soon as you get this message. Thank you.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답은 D입니다. 같이 이제 학습한 내용은요. 바로 파트 4에서 전반부, 서론 부분에서 정답이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 바로 주제 및 목적, 그 다음에 문제점을 물어보는 문제를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